이번에는 우리 한 후보가 출마했던 화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성이 저는 옛날에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은 있는데 동탄이라는 데가 거의 크잖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한 100만이 넘는다면서요. 화성 전체가 100만인데 동탄이 50만입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동탄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생기면서 동탄이 굉장히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라는 데가 거기가 반도체인가요? 네. 반도체 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후보도 거기에 지금 다닐던 건가요? 네. 지금 14년도부터 한 10년째 화성정에 거주하면서 반도체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 반도체 공정의 소재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가 잘못이 되었고 어떤 공정이 잘못됐고를 찾아내서 그것을 좀 더 최적화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일본이 반도체 관련해 TSMC를 20개월 만에 완공을 했고 또 지금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지금 반도체가 세계 전쟁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앞서 왔는데 실제로 요즘은 반도체가 세계 경제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사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도 반도체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꼭 경제뿐만 아니라 뭔가 안보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인도까지도 굉장히 크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칩스법을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칩스법이요? 그게 어떤 법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투자를 할 시에 그것을 세액공제해주는 비율을 굉장히 높게 한 25%까지 높여주는 그런 법인데 민주당에서 격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관찰시켜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업에 대한 특혜로 말하면서 정쟁거리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 같은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나와서 뭘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원욱 의원님께서 이제 3선 하시면서 동탄의 뭔가 반도체 인프라 관련해서 해주신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원욱 의원이 거기 3선을 한 거군요. 네. 화성 을에서 지금은 정의 분구될 거지만 3선을 하셨는데 기업 친화적이지도 않고 도시가 과학기술 친화적이지도 않습니다. 과학기술 선단 대학 캔버스 넣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이게 용인과 평택만 지정이 되고 화성은 지정이 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 때가 되니까 나는 기업특화도시를 만들 것이고 규제 프리존 특구라는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규제 프리존 특구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이 있는데 규제 자유 특구는 수도권에는 못합니다. 화성은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약간 바꿔서 규제 프리존 특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왜 개혁신당에 가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체가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언어에 맞췄다구나. 언어에 맞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법을 왜 민주당 원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의 특혜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막 지원을 강하게 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준의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향후 10년이나 20년 내에는 좀 되게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산업,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의 특혜다 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정치에 이용하시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일본은 노홀적으로 사실 반도체 분야는 정경유착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번에 구마모토인가요? 거기에 TSMC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호카이도 부분에도 또 어마어마한 반도체 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반도체의 선기를 뺏긴 다음에 수십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일본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아예 정부가 그냥 완전히 뺄가벗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몇 년 동안 이게 결정을 못했죠. 또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발목을 잡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기업에 대한 특혜다는데 아니 지금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는 아예 정부가 그냥 반도체는 정부 자체에서 그냥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아예 중국이나 미국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국가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금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조차 반대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19년도에도 일본과 외교적 마찰 때문에 수출금지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때 갑자기 모든 소재가 국산화 되면서 좀 기업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산업에 대한 영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미지만 가지고 정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비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돌려야 된다는 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폭력이나 수력 같은 것들은 사실 전력이 좀 안정적이지도 않고 출력이 나오지도 않고 반도체 라인에 정전이 한 번 되면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슈거든요. 모든 임직원이 다 뛰쳐나와서 수습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조금이라도 반조도체 산업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면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고 이 ai 반도체가 지금 새롭게 뭐 엔비디아인가요? 거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기존의 반도체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흔히 말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그러니까 뭐 디램이나 아니면 흔히 하드디스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 같은 것인데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뭔가 처리를 하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저희는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게 tsmc인가요? 네. 그러니까 파운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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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는 업체로. 네. tsmc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산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메모리는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인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 때도 그쪽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입니다. ai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죠? 물론 만들 수는 있을 텐데 이제 수율이나 뭐 공정 같은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화성 동탄 여기가 정말 제가 한 번 갔더니 정말 천지 기회복 했더라고요. 이런 도시가 있냐 알죠.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동탄은요. 가시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 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발전된 도시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젊은 후보가 이제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 도시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일단은 저의 비전은 반도체 패권 국가와 교육 수도 동탄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이제 점점점점 규모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분들이 받는 수익이 지역에 퍼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부재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뭘 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확장이 불가능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이나 규제 혁신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동탄의 화성 캠퍼스가 좀 더 고수익을 가지게 되면 이제 화성시에 더 많은 법인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싶습니다. 일단 재원이 확보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동탄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부부가 매우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관련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도 만들고 동탄의 자랑이 국제고도 있으니까 국제고와 연계한 초등, 중등을 포함한 국제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영어와 반도체를 연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반도체의 주 고객은 한 70% 이상이 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인재도 매우 중요해서 그때 당과 함께 반도체 산업 간담회를 했을 때도 반도체 협회에 계신 분들도 영어 인재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하면서 동시에 연계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그 반도체 산업이 돈을 벌어오고 이 교육 인프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학비가 비싼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냥 우리 일반 서민에다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하시는 것으로서. 일단은 사실 저는 일반 서민분들도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좀 학비가 비쌀 경우에는 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하면 이게 또 이제 서울이라든가 돈인 분들만 돌리는 이런 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하여간 공부할 열의만 있다면 돈이 없는 부모들도 얼마든지 이런 국제학교, 영어학교 동탄해서 좀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보면 어쨌거나 국가 이번 총선이 우리가 제2의 건국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념적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보자면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먹거리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들. 그게 이제 사실은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어떤 이런 두 분이 이제 발달되는 거기에 바로 이제 이런 젊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정말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데 가서 이현주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용인 가서. 이렇게 정말 실무와 현장과 문제점 을 다 아는 사람 무슨 척하면 아 하고 대안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야죠. 정말 그래야 되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다른 언론 인터뷰 보니까 2019년 삼성전자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 정치권. 당신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분노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에 분노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언급 드렸었던 그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그때 당시에 제가 소재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소재가 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본의 이제 급한 보복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소재를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했을 때 영향성을 분석을 하는데. 사실 공정이 예를 들어 100이 있는데 하나가 바뀌었으면 문제가 생기면 아 개 잘못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개가 바뀌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야근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런데 심지어 원인은 파악할 수가 없고. 그걸 느끼면서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분노를 많이 느꼈었고. 뭔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이슈를 잘못 만들었을 때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떠들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우셨군요. 그러니까 국산화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모든 것을 전환하는 것은 좀 이제 육성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는 수출 주도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수출 주도 국가이고 뭔가 수입해서 개발해서 다시 판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우역 방식인데. 그런 글로벌 배율 체인을 끊어버리는 외교를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단일 정책이 우리 한정은 후보에 멋진 정계 진출과 연결이 된다니요. 감사합니다.